안녕하십니까 브레인 지내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저희가 두뇌훈련 지도법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또 두뇌훈련 지도 전략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었습니다 오늘은 두뇌훈련 지도의 평가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교수학습법 두뇌훈련을 지도할 때 또 그 과정에서의 이런 평가 또 이 과목의 두뇌특성평가는 대상자의 어떤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교육의 과정에 대한 그런 평가를 이루는 것 그런 특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런 두뇌훈련 지도의 평가의 의미와 목적 그런 걸 확인하고요 또 평가의 유형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브레인트레이너에서 이런 두뇌훈련 지도의 평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들 그런 것들이 또 브레인트레이너뿐만 아니라 일본 교육학에서도 기존의 그런 서열화시키는 그런 평가를 넘어서 이러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자는 그러한 연구들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참평가, 실제적인 평가라고 하고 있고 또 현재 뭐 그런 청소년 분야에서도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이런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 그런 수행평가의 또 특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 지도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할 때 바로 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두뇌훈련 지도의 평가와 또 브레인트레이닝과의 관계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평가, 다시 평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학에서 주로 심리에서 이런 평가 그리고 평가는 유사한 개념으로 바로 측정한다, 또 검사한다, 또 사정한다 그런 용어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또 하지만 이런 측정, 검사, 사정 등은 평가와 또 개념적으로는 또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것 그럼 평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물 또는 그 속성에 대한 바로 이 가치를 판단하고 평정하는 일이다 평가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는 반드시 일정한 준거, 준거라고도 하고 또 규준이라고도 하고 그런 기준이 있기는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 점수를 80점을 맞았는데 굉장히 조금 잘한 그런 점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학생들이 다 구십 점 백 점 맞았다던가 아니면 또 점수를 40점 그러면 점수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른 학생들은 다 20점 또 30점 맞았다고 하면 내 시험이 뭐 굉장히 어려웠구나 아까 같은 경우는 또 시험이 뭐 굉장히 쉬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준거나 그런 기준 등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평가는 바로 일정한 준거를 바로 잣대로 하여서 이런 교육의 입력, 과정 및 이런 성과에 대한 어떤 가치를 조사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의 목적 등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 이런 걸 평가를 하고 또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이런 평가는 바로 그 사람의 두뇌의 특성 등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또 이 과목에서 두뇌의 특성을 평가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그걸 포함해서 어떤 훈련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 평가하는 목적은 바로 학습자들의 이러한 학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수업 계획을 세워야 되죠 또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이걸 통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런 것들은 교육학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학이나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어려운 측면 용어들이 어렵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도 당연히 아주 교육의 하나의 축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평가에 대한 그런 유형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통적으로 이 평가의 유형에는 바로 이 규준참조평가 그리고 이런 준거참조평가 이런 큰 두 가지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규준참조평가 아까 규준이라는 것 어떤 점수에 대한 기준 등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학 점수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학습자가 받은 점수가 다른 학습자들이 받은 점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상대평가 그래서 100명 중에서 이제 2명만 뽑는다든가 네 그래서 이제 수, 미, 양, 가 이렇게 점수별로 뭐 수는 뭐 10% 뭐 5는 20%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고 했을 때 예 바로 이 규준의 참조에서 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평가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이 선발적 교육과 막 이런 영재들을 선발하는 그러한 전 뭐 이 선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중거 참조 평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어떤 기준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이런 지식과 기준을 바로 알고 있느냐 목표에 도달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네 미달하고 있는지를 따지는데 바로 주안점을 둔 이 평가 방법 그래서 이것을 목표 참조 평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네 브레인트레이너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브레인트레이너 시험은 네 규준 참조 평가일까요 중거 참조 평가일까요 네 브레인트레이너는 뭐 100명 응시했다고 하면 거기서 10명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합격 점수가 필기도 60점 실기도 60점이지 않습니까 60점만 넣으면 100명이 넣으면 100명을 모두 다 이렇게 합격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을 하면 네 이제 전부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 바로 이 준거 참조 평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평등적인 이런 사고를 기초로 해가지고 네 이제 진행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준거라는 것은 어떤 학습 목표를 이제 이제 어 이 달성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크게는 우리가 이제 규준 참조 평가 이런 준거 참조 평가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다른 평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능력 참조 평가 그리고 성장 참조 평가 이제 아까 우리가 규준과 준거에 의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평가라고 하면 좀 다르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용어를 보시면 그대로 이제 뭔가 해석이 좀 되는 그런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능력을 참조하는 평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바로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바로 초점을 두는 평가 방법이다 해서 능력 관련 평가 또 능력 지향 평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혹시 푸시업 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푸시업 같은 경우 뭐 A라는 학생하고 뭐 B라는 이제 훈련자 학생이라고 먼저 그냥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자 A라는 학생은 이제 푸시업을 한 100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아주 좋은 친구죠 네 이 B라는 친구는 한 아주 열심히 해도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체력 테스트에서 이제 푸시업을 시켰는데 자 A라는 학생은 네 푸시업을 50개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네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뭐 50개도 굉장히 많이 한 걸 수 있죠 네 근데 B라는 친구는 막 이제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16개를 했습니다 네 그럼 A라는 친구는 50개를 했고 B라는 친구는 네 16개를 했으니까 이게 A의 학생이 훨씬 더 푸시업을 많이 했죠 근데 능력에 비추어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네 A라는 학생은 만약에 최선을 다하면 100개까지 할 수 있는데 50개만 했으니까 한 50%만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근데 B라는 학생은 20개를 할 수 최선을 다하며 20개인데 16개를 했다 그러면 본인의 80%의 능력을 발휘한 거죠 네 이 B라는 학생이 A라는 숫자보다 이 푸시업의 숫자는 작지만 능력에 비해서는 네 80% 가까이 이 A라는 학생보다 훨씬 능력을 많이 쓴 거죠 네 능력을 참조한 평가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든가 무슨 다른 과목에도 해당이 되겠죠 네 바로 그런 능력을 참조하는 평가에서는 네 이 B 학생이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성장 참조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장을 참조해서 평가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교육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네 이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개인의 어떤 초기 능력 수준에 비추어가지고 얼마만큼 능력의 향상을 보였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뭐 A라는 학생은 뭐 초기에 어떤 수학 점수가 네 뭐 60점 정도였다 그리고 B 학생은 뭐 20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A라는 학생은 네 이제 다시 시험을 봤더니 70점이 된 거죠 그리고 B라는 학생은 50점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냥 일반 서열화된 평가에서는 네 이제 A라는 학생이 점수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성장을 참조로 한 평가 네 그럴 때는 아까 A라는 학생은 60점에서 10점이 올랐으니까 네 10점이 오른 거죠 70점으로 10점이 올랐는데 네 B라는 학생은 뭐 20점에서 50점이 오른 거죠 50점으로 그러니까 30점이 오른 거죠 A라는 학생은 10점이 올랐는데 B라는 학생은 30점이 올랐다 네 성적은 이 낮겠지만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로 보았을 때는 네 누가 더 네 이 성장 참조 평가로 봤을 때는 우수할까요 네 그렇죠 이 B라는 학생이 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네 획일적으로 그냥 점수가 높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한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항상 뭐 점수가 높은 반에서 1등 나고 그런 친구들만 계속해서 네 이제 뭐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뭔가 도전의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평가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평가의 아주 기본적인 이런 진단평가 또한 형성평가 또한 총괄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진단평가는 바로 어떤 수업의 시발점에서 바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수 학습의 정도 그리고 학습의 이런 결손의 유무 또한 심리적 특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다 네 보통 학생들이 이제 학기가 학년이 올라가면 처음에 이런 진단평가를 하는 거죠 네 진단검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학습자들을 적절히 구분해서 배치하고 또 교재를 선택하고 또한 교수 전략 수리 위 목적인 시험 그리고 평가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은 출발점 행동의 진단 그리고 학습장의 진단 네 충분히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지 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단평가면 이제 그 다음에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형성평가는 바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습 목표의 달성을 향하여 바로 제대로의 이런 정상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바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이런 평가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이런 두뇌훈련 그리고 교육과정의 목표들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네 그래서 정보의 이런 피드백과 교정 뭔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자들이 너무 잘 못 따라오고 있다든가 또 너무 뭐 쉬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학 이걸 통해서 이제 동기를 보다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행동의 어떤 강화라는 측면 또 아까 뭐 너무 어려워서 이걸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학습 곤란의 어떤 진단의 이런 교정 그걸 통해서 학습 진전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습 지도 방법을 또한 개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시험의 객관식으로 이런 것들을 잘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진단 그리고 형성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네 총괄평가인데 바로 말 그대로 총괄평가다 바로 일련의 어떤 학습이 끝난 후에 바로 학습 목표의 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이러한 평가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형성 총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것 진단 중간에 어떤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성평가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 두뇌훈련 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바로 이러한 성적의 판정 그리고 장래 성적의 예측 집단 간의 어떤 성적에 대한 비교라든가 이걸 통해서 어떤 자격의 인정 수업의 질적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평가의 종류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또 이런 전반적인 바로 우리 두뇌훈련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두뇌를 기반하는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두뇌 기반 평가에서의 이런 강조점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학적으로 정리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바로 평가를 학습자의 바로 강점이라든가 약점 관심을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절차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평가는 가능한 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네 또 저희들은 기존에 이런 서열화된 거 막 또 점수를 보고 왜 뭐 이것밖에 안 됐느냐 뭐 이러한 것들 네 그런 교육적인 것들이 실제로 이런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이 제한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통해 바로 이제 학습자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이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측면 또 이런 것들은 네 한 가지 방식이 아닌 바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의 이런 학습을 평가한다는 것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학습자의 이러한 정서에 대한 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막 배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이게 필요한 건지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산업 영향 시대 이후에 막 그런 기계들 산업이 막 산업이 발전되면서 그 기계들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유하기 위해서 막 주로 그러한 기억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런 위주로만 이렇게 썼는데 이 산업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해서 오히려 뭐 알다시피 오히려 창의력이라든가 사회성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 너무 많이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가의 측면 바로 이런 실생활에서의 적용에 관심을 또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러한 두뇌 기반 평가에서의 강제점들 한번 이해하시면 문제를 또 푸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두뇌 기반 바로 평가를 위한 비결이라는 측면인데요 바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습자들에게 바로 이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차후에 이제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또 집단의 토이라든가 이런 또 장기간에 걸친 팀 프로젝트 또 영화를 제작해 본다든가 네 요즘은 뭐 이 스마트폰 하나로도 영상이나 이런 거들을 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저희 상과목에서도 예 보셨죠 이제 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 발전 발 발산적인 사고 네 그리고 논쟁이라든가 적절한 논쟁도 또 필요하겠죠 네 이런 게임과 같은 집단 작업을 격려하는 것들이 네 두뇌 기반 평가를 위한 좋은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에게 이런 루브릭을 사용한다는 것 밑에 이렇게 루브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학습자들의 어떤 수행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어떤 사용되는 평가 및 어떤 채점의 이런 안내서로서 서로서 바로 일반적으로 과제의 각 수준마다 적용할 수 있는 이 평가 척도를 포함한다는 것 네 그리고 이러한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든가 또 자기 스스로 퀴즈를 내본다든가 네 누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고 자기가 풀어보는 것들 네 이게 이제 내 기반에서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격려해 보는 것들도 이제 내 기반 평가에 도움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또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학습자의 이런 성공에 대한 이런 외제적 보상보다는 바로 이 내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 저희가 두뇌 훈련 이런 지도 전략에서 동기 바로 중요한 거는 이런 내제적 동기죠 저희가 이 외제적 동기는 아주 단시간 내에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막 상가 벌로만 자지우지 된다고 하면 정말 이런 내적인 그런 동기들을 유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바로 이러한 보상도 내 외제적 보상 상이나 벌보다 이런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이런 내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들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 학습자 및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이제 실제적이고 이런 장기적인 집단 과제에 또한 초점을 맞춰본다는 것 또 자신이 수행한 이런 학습 활동 및 산출물을 보관하여 이런 진정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본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객관적으로 뭔가 자신의 이런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네 동기가 부여가 되겠죠 또 학습자를 이렇게 다른 학습자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라는 것 네 이런 그런 우리 뇌과학에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뭐야 우리 뇌는 비교하는 것을 사실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우리가 뭔가 행복하고 싶으면 비교하지 마라 우리가 사실은 남과 비교하면 아무리 또 공부를 잘해도 또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자여도 막 세상에 보면 더 많은 부자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뇌기반 평가는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바로 자신과 비교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도 저희가 해방 직후에는 정말 이게 삼시세끼도 먹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이제 또 막 그러한 비교들 막 SNS나 그런 거 보면 너무 막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또 TV나 영화 보면 맨날 재벌 회장들 막 그런 사람들 막 보이다 보니까 네 나는 왜 이렇게 뭐 잘 못 사는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이러한 네 이 그런 SNS나 방송 같은 데서 오히려 막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적절하게 네 그러한 네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또한 아까 산발적 교육관이 아닌 네 우리 규준 참조 평가가 아니라 네 중거 참조 평가 네 막 백 명 중에서 일등만 이등만 잘했다 이러면 나머지 현재 우리 교육들이 막 기존의 교육이 상위 몇 프로만 너무 칭찬받고 네 그러지 못하는 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발달적 교육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산발적 교육관은 정규 분포를 띄고 있습니다 뭐 상위 몇 프로 이렇게 띄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발달적 교육관 뭐 이 정도만 예 하면 충분히 그 연령대에 또 이 교육과정에 이 정도만 이수해도 충분하게 이 브레인 트레이너로 활동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네 꼭 뭐 이 상위 한 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적 편포 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어떤 과제 성취 과제를 자아 몰두보다는 이전 과제의 몰두를 강조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관련자들 바로 학부모라든가 교사 또 행정과 지역인사 등과 바로 교육자 자신의 이런 평가 철학에 대해서 또한 토론을 해보는 것들 어떤 게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학습자들이 바로 위협이 아닌 이러한 친근감을 느끼도록 또한 시각적이고 또한 매력적이며 네 색채감 있는 평가 정책이나 지침을 네 포스터로 또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뇌 기능이 훨씬 더 잘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런 평가들 바로 요즘에 많은 교육학이나 이런 평가가 지향하는 평가가 이 대표적으로 바로 이 참평가다 네 이 실제적인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지향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보시면 이런 학습의 양을 넘어 어떤 질을 평가하는 거다 네 기본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 여부 문제의 이런 참된 의미와 맥락의 이런 인식의 여부 학습한 것을 실제로 문제 해결에 적용했는지를 이제 포함하는 거고 네 이제 이러한 뭐 인공지능 시대에 바로 이런 것들 실제적인 평가 참평가가 진짜 중요하다 저희가 많이 배웠던 이러한 뭐 진짜 공부만 잘해서 이제 성공한 시대가 아니라 뭐 이런 다중 지능 시대 막 스포츠라든가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나거나 여러 가지 지능들이 막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셨죠 이제 시대가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시대에 빨리 이런 변화를 맞추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검사와 관찰 외에 바로 이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동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학습자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다 바로 이 목표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행을 했을 때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그래서 학습을 개선하고 온조하는 데에 또한 초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막 얼마만큼 잘했냐 이게 아니라 또 부족하고 그런 점을 또 확인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런 학습을 위한 평가 네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 참평가는 바로 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용 그리고 정서 맥락 처리 구체와 이런 다섯 가지 측면인데요 먼저 크게는 바로 이 내용 바로 이 학습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정서 우리 정서라든가 이제 두뇌 훈련 뭐 이 지도 전략 뭐 그런 데서 이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또다시 다 정리되어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알고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그 이외에 이 추가되어 있는 확대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정서 학습자가 어떻게 네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맥락 바로 학습자가 세상과 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네 관계를 하는가 네 그리고 처리 바로 이 학습자가 아는 것을 자료를 어떻게 이제 실제로 다루는가 저희가 막 지식으로만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그러한 이 다루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네 다루는 능력들 그리고 마지막 구체화 바로 학습자가 학습한 것을 어떻게 또한 심화시키고 적용하는가 이런 다섯 가지 측면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그러면 내용에 대한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가 이런 알고 있는 것을 네 평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전통적인 검사 방식인 바로 지니형이라든가 주로 우리 선다형 네 막 그리고 비합형과 같은 이런 선택형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이 많은 지식들이 힌트나 암시에 의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네 또한 그리고 아까 지니형 선다형 이런 것들은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 말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면 참 좋겠죠 네 이런 자기의 강점 지능에 맞춰 가지고 이 내용을 표현해 보는 것 또한 학습자의 이런 학습에 대한 이런 진전 상황과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들 학습자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것 네 한 번에 어떤 경험들 자극 등이 네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배울 때도 바로 이 감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그리고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또한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돕기 위한 이런 질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서적인 측면 두 번째였죠 바로 네 이 정서는 저희가 또 두뇌 훈련 지도 전략이라든가 또 일 과목 이런 정서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여러 번 또 익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기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서라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시험에 보시면 이런 정서의 개념을 묻는 것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쭉 나온 다음에 자 이것은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까 네 이런 것들은 외우기보다 바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정서가 어떤 어떤 거지 아 정서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또 정서가 이런 내용이라든가 어떤 훈련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내용이구나 네 모두 다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정서와 연루된 사건과 학습 내용일수록 잘 기억이 되겠죠 학습자들이 어떤 주제나 교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겠습니다 학습자가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때 학습이 보다 의미를 갖게 되고 또한 아주 중요한 게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연결되어서 기억이 아주 촉진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 번 들으시니까 아 이제 조금은 아 이거 하면 이거 이렇게 좀 나오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시다면 아주 그동안 열심히 잘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학습자가 이런 학습 유형의 바로 이 다양성과 학습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이 메타 코그니션 이제 메타인지다 한번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 아이큐보다 이런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것 네 메타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학습하는 방법을 알면 어떤 주제가 다른 주제보다 왜 학습하기 쉬운가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정서적인 측면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자에게 바로 이 지식 대체적으로는 어떤 표면적인 지식 이런 지식과 의미 어떤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을 명료화해주고 기존의 순수 지식을 네 확장해주는 것 이런 차이를 네 지식과 의미의 차이를 또한 구분을 해주는 거죠 이 표면적 지식은 검사가 끝나면 곧 잃어버리지만 학습자에게 바로 이 내재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주 오래 지속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정서적인 측면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모든 학습자들이 바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우리 다양성에 대한 측면 이 두뇌 훈련 지도 전략에서 배웠죠 바로 학습자마다 개인적인 이런 관련성과 발달적인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습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배우는 주제나 교과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토의할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이제 이런 뭔가 학습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직접 연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지도할 때 이제 보다 쉽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맥락이라는 측면 바로 어떤 이제 단지 배운 게 아니라 이 학습자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습한 것을 일반화하고 어떤 개념화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즉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 참평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참평가의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이게 맥락 용어 자체가 이제 아주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용어죠 네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또한 능력을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네 지능은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초인지 메타인지 또한 영역적 추리 기납적 추리 기능을 요구하는 바로 학습의 일반적인 이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학습자들에게 이런 사고와 학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생산적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어떤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단지 이제 성공이 아니라 아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제 프린트레이너들이 다 요구하는 항목들과 다 연관되어 있고 이런 교육 등이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기존에 그래서 학습이 지식만을 위한 평가만을 위해서 하는 것들 네 그래서 막 이 학원이라든가 거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만 풀리게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차후에 너의 적성과 뭐 꿈을 이루는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네 그러게 되면 굉장히 동기가 부여돼서 훨씬 열심히 하겠죠 네 이런 것들 맥락에 대한 측면들 또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런 개념이라든가 감정과 정서에 대한 탐구를 격려하는 이러한 안전한 환경 이런 속에서 바로 질문을 던지고 사고를 하도록 네 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학습이 어떻게 심화 확대될 수 있는지 또 시범도 보여주는 것들 네 그럼 교육자가 그냥 단지 지식만을 네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은 양이 아니라 이 질이 중요하다 개방형의 질문이 보다 이런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평가의 기초가 있다는 거죠 네 학습자들에게 바로 자신이 학습한 이런 깊이와 질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증명해 보이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학습자의 이런 학습 일반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런 처리에 대한 측면 네 바로 학습자들이 어떤 네 가설을 세우고 모형화하고 또 비교하고 자료를 분류하고 그걸 통해서 바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 보고 원리를 적용하는 이런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리를 보는 것 네 바로 학습의 깊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고 성공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인지 기능이므로 내용과 함께 바로 이러한 인지 기능을 또한 평가를 해 본다는 것 바로 하등 정신 기능이 아닌 고등 정신 기능 즉 어떤 고차적이고 창의적인 이러한 사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이러한 처리적인 측면도 비로하겠습니다 또한 이 구체화하는 것 이제 바로 학습을 구체화할 때 이 학습한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네 통합하는 것 네 바로 이제 배운 지식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이제 구체화하는 것 네 또 솔선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자는 바로 이 배운 지식을 네 내면화하였고 이 실생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네 증명해 보이는 것 네 네 이제 아주 구체화하는 것들이 아주 필요하겠죠 이런 구체화 프로젝트에 아주 다양한 애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인턴십을 수행한다든가 또 단막극의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것 운동은 실제로 시합을 해보고 또 학생이 문제 시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제작해 보고 학습 저널 같은 거 또 지역 사회의 어떤 관심사 현안 문제 해결에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 또 역할극을 수행해 본다든가 음악이라든가 조각 네 그림이라든가 공회를 통해 학습한 것을 표현해 보는 것 네 오형 만들기 사례 연구 수행하기 그리고 해외 연수에 이런 프로그램도 차연 참여해 보고 마인드맵도 만들어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구체화하는 거고 이런 구체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또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마도 우리 자녀나 이런 조카나 이런 어린 학생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네 이제 수행평가라는 것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참평가를 위해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바로 이런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바로 이 사고 능력이나 어떤 문제 해결력과 같은 고차적인 이런 정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수행평가의 바로 의미는 이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네 실제로 말하거나 듣거나 쓰거나 네 그리거나 만들거나 어떤 행동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바로 이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거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수행평가는 학습자 네 스스로가 네 자신의 지식이나 이런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네 답을 작성 구성하거나 네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어 보거나 네 네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평가 방식이다 네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의 일반적인 특징들 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이 뇌기반 평가 두뇌훈련 평가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학습자 스스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훈련 목표의 이런 달성 여부를 네 실제 상황에서 네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 네 훈련 결과뿐만 아니라 바로 훈련 과정을 함께 평가한다는 것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전체적이면서도 네 지속적으로 네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 또한 개인 단위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네 집단에 대한 평가도 아주 중요하죠 저희들이 이런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사회성이라든가 협력적인 관계들을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과정을 진단하고 또한 개별 훈련을 촉진하려는 이런 노력을 중시하는 것들 네 종합적이고 이런 전인적인 평가를 중시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런 수행평가의 유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뭐 이런 네 가지로 네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러한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네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어떤 이 질문이 이런 내용들 옆에 특징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네 이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구성적 응답이라는 것 어떤 이제 막 이런 사지선다형 주로 그런 식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 또한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간단하게 글로 응답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각적 응답 네 표나 이미지나 뭐 마인드맵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들 네 구성적 응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 네 어떤 지식이나 이런 기능을 네 적용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는 어떤 과제를 네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이러한 숙련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네 글짓기라든가 또 연구 보고서 그리고 실험 보고서 모형이라든가 전시물 또한 음성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 결과물로 네 평가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또한 활동평가 요즘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활동평가 네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실제 생활과 유사한 상황에서 바로 활동 중심의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이런 활동 모습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것들 그래서 성악이라든가 악기 연주 또한 체육 연설 연극 또 구두로 제시하고 시범이라든가 논쟁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과정마다 과정 중심 평가를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과정마다 평가하는 것 그래서 학습자들의 이런 학습 전략과 사고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과제를 네 제시하고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러한 가시적인 활동과 결과물 그리고 응답보다는 그것의 바탕이 되는 인지적 과정을 알아내는 데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런 과정 중심 평가 과정마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하는 게 이렇게 아주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한 교육자뿐만 아니라 이게 정책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충분히 이런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네 이 뒷받침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행평가 방법에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죠. 네 바로 아까 이런 소수령이라든가 논술형 검사 또 구술을 본다든가 토론하게 하고 실기를 시험 보고 실험이라든가 실습 면접 관찰 자기평가민 또 동료평가를 한다는 것 또 연구보고서법 또 포트폴리오 이런 개념지도 작성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한 대표적인 것 이런 포트폴리오법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습자 자신이 바로 쓰거나 만든 이런 작품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모아둔 어떤 개인별의 작품집 또는 서류처를 이용한 이런 평가 방법이라는 것 네 이런 수행평가에서 바로 이 지금 학습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아둔 개인별 이런 작품집을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개념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두뇌훈련 지도에서 이제 피드백 바로 기존에 저희들이 성적을 맡으면 네 뭐 왜 이렇게 못했냐 떨어졌냐 주로 그런 식으로 서열하는 평가였다면 이런 두뇌훈련 지도의 평가에서 피드백은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인간에는 생존이라든가 진행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한 피드백을 원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뭔가 발전적인 피드백을 원하는 거죠. 피드백에 대한 이런 연구가 주는 시사점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약간 가미하면서 주로 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삼십오에서 육십오 프로 그래서 한 삼 분의 이는 긍정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을 삼 분의 일 정도 이렇게 섞여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동기를 부여받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지만 자기가 부족한 것도 내가 좀 보완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동기를 부여받도록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 포괄적인 피드백보다는 구체적인 이런 피드백을 제공하라는 것. 네 아마 요즘 이러한 두뇌 코칭 뭐 학습 코칭 정석 코칭에서도 아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칭찬 같은 경우도 이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수학을 뭐 학교 성적이 뭐 굉장히 중위권 이하인데 뭐 너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그렇게 막 이야기하거나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하면 네 이제 안아닫는다는 거죠. 내가 현재 점수도 뭐 오십 점밖에 못 받고 있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도 바로 이 포괄적으로 너는 게으르고 믿을 수 없어 넌 참 못 났어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네 너는 지금 뭐 수학 점수가 뭐 십 점 떨어졌어 이렇게 주는 것 또 5분 늦게 왔어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내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한 네 이 과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또한 다양한 형태 문장이나 구두로 또 또래 평가 앱을 통해 이런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불시에 이런 과제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바로 학습자가 네 이 숙달감을 증진시키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네 억지로 이 평가를 위한 평가 막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경쟁을 네 부추기거나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피드백은 피하라는 것. 네 너희 반의 순위가 몇 올라갔어 막 이런 것들. 네 적절한 이러한 자극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너무 이런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람이 아닌 이런 과제에 초점을 두고 피드백을 하되 이런 국부적이고 구체적인 제안. 뭐 A와 B의 이런 상관관계 표시는 등식의 오른편이 아닌 왼편의 아락. 네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바로 네 그리고 자주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이라는 거죠. 네 다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모아놨다가 막 한꺼번에 나 뭐 한 달 전에 뭐 이런 거 너 잘못된 것 같고 이주일 전에도 막 잘못된 것 같고 막 이러면 네 이 감정적으로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그때 바로 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두뇌훈련 지도의 평가에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는 일정한 중거를 잣대로 교육의 입력 과정 성과에 대해 가치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행위다. 그래서 평가는 학습을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액측 피드백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 그 유형은 다양하게 아까 규준을 참조하고 중거를 참조하고 능력을 참조하거나 성장을 참조한 평가들. 그리고 진단 형성 총괄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뇌훈련 지도의 평가의 방법과 실제에서 참평가, 내용이라든가 정서, 맥락, 처리, 구치화의 측면, 그리고 수행평가의 방향들, 유형, 구성적인 응답, 결과물 평가, 활동평가,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네 가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7강 두뇌훈련 지도의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두뇌훈련 지도법 8강 두뇌훈련 지도안의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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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